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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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훅감하면 안돼!!! 아유... 아유...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죽는거 아냐? 아이고 너 잡아 이거 이거 마무리 마무리 나 점화도 있어 아직 점화 달았어 점화 걸어 아잇까비 야 이거 시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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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냐 야 가 가 가 가 가 가 가 나 나 나 그래 돈다 그래 돈다 그래 돈다 그래 돈다 그래 돈다 아 아 너무 아팠어 원딜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원딜님이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가장 속상한건 케이틀린님이에요 저는 항상 똥을 쌌을 때 사람 사서 욕을 먹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가장 속상한건 난데 왜 나를 공격한단 말인가 다 예산하고 이쪽으로 왔었지 뭐야 여기 시앗이 있겠지 와 인생 망했다 시앗 누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여기 있는 시앗 누구야 여기 있는 시앗 누가 없앤단 말인가 와 이럴줄 알고 없앴나 설마 최고의 병폭가가 저 팀에 있다 이런 세상이 와 아 몇명 살았어 오케이 생존자들 우물로 모여 우물로 모여 일로와봐 야 기속만 할게 있어 소린처 오케이 수고했다 소린 눌러 수고했다 좋았다 아 좋아 커뮤니케이션이 통했다 수고했다 페베 페베 충분히 이거 이길 수 있는데 우물로 모여 좋았다 아 속이 다 후련하네 좋아 일단 잠깐 한번 빠져 한번 빠져 이거 이길 수 있어 10초만 버티면 돼 나 다리 빨라 얘 아직 신발 없지 신발 있어 신발 있어 탁! 따생! 악! 아아아아아 아 괜히 어트로 다 쿨이 나가 아 이 바보같은 녀석 카밀 아 내가 바보지 내가 못한 건데 괜히 난 카밀한테 어? 그럼 안되지 지금이야 차악! 차악! 누가 오고 있어? 알겠어! 입체 기동! 좋아! 와, 피 봐! 33 피 남았어 미니언에게 죽는 치욕을 당할 뻔했다 너는 죽었어? 자 일단 반달차기 맞고 너는 죽었어 반달차기 반달차악! 하하하하! 전멸까지 일부러 궁 안 썼지 좋아! 집에 갔다가 바로 이거! 와아아아! 먹잇감들! 먹잇감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 나는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적들도 저를 먹잇감라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야 이거 왔다 야! 얘들아! 뒷발 꽂아! 뒷발 꽂아! 여섯개 꽂아! 여기! 대박 빠싱!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된다 이거 된다 이거 자! 렛츠고! 좋아! 스탄! 마무리! 빠생! 좋아아아아! 좋아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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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의 발판으로 사용하자 좋아! 좋아! 상당! 세스탄! 회복! 와아아아! 와아아아! 패시브 이용하는거! 와하하하하! 대박이었어! 스킬이요! 와아! 공포링! 오우! 겨우 살았어! 오우! 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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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온다! 오케이! 아트록스 왔고! 오케이! 나를 잡으려고 하겠지! 자 여기서! 반달차기! 좋아! 이거 빠져두고! 좋다! 쇠는 못 잡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빠지자! 저저저저! 전멸있나? 왜 저러지죠? 뭐야? 왜 그렇게 죽었어? 미드 바텀에 하나씩 탑에 돌부터 해결하자! 와 엄청 세다!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 지켜보자! 와아! 방금 누구들이야! 방금 누구들이야! 이런 세상이! 직끝인가? 여기까지다! 아! 누가 졌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죄송해요! 누가 졌습니다! KDA가 제가 어떻게 이번판을 했냐고 요약해주네요! 해물파전 이러고 있다! 죄송합니다! 먹어 그냥! 나 냠냠냠 있잖아! 먹어! 딜 넣어! 그렇지! 아 그걸 기다렸구나! 냠냠냠냠! 어어!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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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딜 봐!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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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 오! 가주자! 이거 이것도 미아야! 럭스도 미아야! 조심해! 아야! 뭐야 이거! 아! 에스 옮겨서! 이리와! 오케이! 하하하하! 좋아! 전멸 안 쓰고 잡았어! 개피야? 개피야? 개피 들이야! 개피 들이야! 이런 세상에... 야 앨리스 이리 와봐 일단은 여기 있어 띄우고 앨리스가 마무리 슛으로 마무리 좋아 지로나가 빠지고 마이 오나 오나 봐 좋아 안 돼 안 돼 빠져 빠져 세 명 세 명 있어 세 명 있어 다리 흥분하지 마 다리 흥분하지 마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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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위를 종호해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잘 잡았어 다이어드린 니가 이 정도나 참다니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 CS 봐 와 이런 세상에 겨울에 피는 꽃이 아름답다고 했던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153개를 먹다니 CS를 정말 아름다운 CS다 정말 아름다움이야 와 아 설마 아 진짜 와 인생 망했다 오케이 개군 야 오케이 야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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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쩜쩜쩜쩜쩜쩜쩜 오케이 좋아 개이득을 받습니다 개이득을 봤어요 와 세상에 지금 이번 판 22분 이래로 우리팀 최고의 이득을 봅니다 좋아요 이거를 이 이득의 끈을 놓치지 말고 계속 스너블을 불려서 눈사람 만들어요 우리 뭐야 아하 이 녀석 맛있다 맛있어 야호 아공봉님 그럼 3개 3분 감사한데 고맙습니다 어 6스택도 모으고 좋아 좋아 내 안에 A입니다 하하하하 좋아 게임을 추가수에 로매틱한단 말임 조심 빠 잡았다 조심조심조심 와 개쎄 와 지온쎄 아하 남냠냠냠 2차 타입입시다 여러분 와 이거 봐 누가 후반에 초가스 안 좋다고 했는가 엄청 좋잖아 곰빵도 되고 딜도 되고 대박이야 딜러코 좋아 좋아 오케이 역강강개분 와 바텀듀 이거 바텀듀 이거 합이 왜이렇게 좋아 와 바텀듀 합보소 둘이 연인사임 아 이거 안되는데 이제 야 이거 진짜 빠져봐 마무리해 마무리해 피오라봉타 마무리해 좋아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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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겠지 알파 긁겠지 여기있어 좋아 네모 잡았고 더블킬 개굿 카르마이 더블킬이고 니는 대장해 다리우스 잘한다 다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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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야 뒤에 마이 온다 마이 마이 긁어 아깝니다 아깝습니다 하지만 다리우스의 패기는 우리들 마음속에 내일까지 남아있을 것입니다 수고했다 아 우리가 열심히 해서 몇가지 기회를 볼 수 있었다 조마조마했어 수고했다 재밌게 했다 재밌게 했어 존냐는 존냐는 제가 다음 다음판으로 좀 다음판으로 넘기겠습니다 루 아벤티나 하루 종일 예외하는 자마이카 하루 왼종일에 떠있는 스웨덴 신혼여행 많이 가는 물짐의 섬 이제 곧 하나가 될 코리아 록 록 샘프라크 아 아 아름다운